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좋아요! 좋아요! 자막은 몇개가 되었지만 정말 비쥬얼한 편이었어요. 손가락을ней려줍니다. 오징어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오엑 패키지 음 음 으흡 저는 이 맛을 더 좋아합니다. 이 맛을 더 좋아합니다. 이 맛을 더 좋아합니다. 음 스윗 왜 왜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먹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먹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먹겠습니다. 한 번 더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 준비? 불닭볶음 핫도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는 밥이랑 같이 먹어서 먹어야겠어요 고춧가루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